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선거 자금은 더 많이 끌어모으고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석 달 동안 4,550만 달러나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트럼프 측은 대부분의 모금액은 이른바 큰손들이 아니라 소시민들이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10월 초 현재 3,750만 달러를 수중에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3,600만 달러를 공화당 경선에 쓰기로 미리 지정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기소와 머그샷 공개, 민사재판 등 사법 리스크들이 터지면 오히려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모으면서 분기마다 약 2배씩 불리고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1분기에는 1,55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. 4월에 첫 형사기소가 발표되자 기소 직후 48시간 안에 5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등 2분기 석 달 동안 3,500만 달러로 2배 늘렸습니다. 트럼프 선거 자금 모금액은 3분기에 4,55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,050만 달러 30% 이상 더 늘렸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번의 형사기소 가운데 8월 말 조지아주에서 유일하게 머그샷을 찍었는데 머그샷이 공개된 직후 다음 날 하루 418만 달러, 48시간 안에 710만 달러나 쇄도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의미 있는 도전자로 꼽히는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론 지지율 뿐만 아니라 선거 자금 모금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. 드산티스 주지사는 3분기에 1,5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의 4,550만 달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게다가 10월 초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은 500만 달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,750만 달러에 비해 7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. 공화당 경선전에서 여론 지지율을 보면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56.5%의 지지율로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13.5%를 1년 가까이 압도하고 있습니다. 여론 지지율은 물론 선거 자금 실탄 마련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이상 압도하고 있어 3개월 후인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2024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예약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